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비지금 디컴입니다. 지금부터 생방송 시작 아 또 캠! 캠! 캠 또 말을 안됐네. 지금부터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근데 형들 내 계정 지금 접속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된거지? 야 게임 접속 안돼 진짜로. 아니 내 게임 아이디 왜 접속 안되냐? 형들. 뭐야? 정지야? 내 아이디? 왜? 왜? 플레이드 배치 아이디 여러분들 접속이 안돼요. 아 띵 소리 존나 짜증나네. 어떻게 해야돼 이거? 아니 왜 정지야? 이거 왜 그러다 빼오지 않나 또? 형들 1대1 문의하기 어딨어요? 야 메리티야 형 카트계정은 접속이 안돼. 접속을 할 수 없대. 아 아 여보세요? 어. 무슨 일입니까? 형 아이디 정지목은 먹었다는데? 왜요? 갑자기? 몰라. 목록엔 없는데요? 공지사항 올라온 목록엔 없는데? 님 혹시 카트 배틀 할 때? 잠깐 이거 없는 일 말해보세요. 메이저 올릴게요. 그 배틀 팀전에서 맨 마지막에 뒷소드 넘어가기 전에 혼자 남게 되면 정지된대. 왜? 왜 그게 정지야? 접속할 때 뭘 하면서 안돼요? 아 카트는 접속되는데 게임만 키면 이렇게 떠. 아 카트 들어가지는데 게임키면 튕긴다고요? 게임키면은 접속이 제한된 아이디다. 아 넥플에서 하면은? 게임샷을 누르면? 이렇게 돼? 뭐요? 그러네.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된 아이디입니다. 공지사항에 제재내역에 이름 없으면은 넥슨 아이디 기재해서 문의해달라는데요. 넥슨 아이디를 기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접속 관련이 제한된 계정이라고. 일단 이렇게 건의해 볼게요. 이렇게 문의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단 접속 안돼. 아니 나도 게임활로 지금 접속했는데 접속이 언제인데 어쩌는데 오랜만에 비색임택한 아이디 접속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투패에 마스터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투패에 마스터만 할 수 있는 게 저희 클럽 가입 좀 가능합니까? 메리트 씨? 아유 가능합니다 지금. 카드 끼고 있습니다. 예. 저 텐트 안 봐도 돼요? 텐트요? 잘하시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받아들일게요. 내가 제일 좋은 차가 이온이다. 아 근데 씨브레 매개정 접속 안되니까 진짜 할 게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메리트야? 제 아이디 사실? 나름 투패 운영진 아이디. 부럽네요. 여기 왔어 날아가게 생겼거든. 모르겠어요 저거. 지금 왜 정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피트 뽑았다. 아 씨브레. 난 모르겠다. 화내고 싶진 않다. 멀빙하네. 태칸형 윤철이 L3 도와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 뭐 도와주는 거야 상관없는데 지금 제 계정이 정지를 당해서 미치겠네요. 아 뭐 도와주는 거야 상관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내 계정 정지 당했어. 아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왜 정지 먹었는지. 지금 상황은 몰라. 왜 정지인지 저도 상황은 모르겠어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형 왜 정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포페 가입 준비 중인 신입입니다. 야. 용님 잘하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닉. 닉. 존나 레어 아니냐. 비즈의 김대칸. 아이 근데 1년 진짜 정지면 어떻게 이거 형들. 아. 말이야 1년 정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진짜로. 1년 정지면. 카트 적고 배그 비즈 해야겠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카트라이더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신입. 배그 비즈에 가겠습니다. 그거 알아. 하아.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형들. 그치. 왜 정지인지 모르겠어 나도. 음. 그거 디스오더 버그 걸린 거 아까 퀵 1부니까 풀어줬다고. 진짜로. 그럼 풀어줄 수도 있겠네. 버그 걸린 거라는데. 이거야 얘들이.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친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형 빼고 일단 다른 사람 끼워봐. 형이 지금 친선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지금. 아 근데 지금 봉킥 정지 먹었어요. 제게서. 형님들. 마음이 아프겠지만. 봉킥 정지 먹어가지고. 라이센스만 떼고 있습니다. 올릴렴 우리. 답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궁지상의 피. 플레이 더. 플레이. 띵띵띵띵띵. 아 레전드네 씨부래. 궁지상 올라가나 하나. 둘 사람이 오는데. 궁지상이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형님들.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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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좀 가만히 놔둬라. 형 좀 쉬자. 오늘은. 띵띵띵. 띵띵띵. 아 나 오늘. 신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게임이 뭔가 지금. 와 지금. 심신미약이라서. 주행이 이상하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프로게이머 지온입니다. 와. 신기하다. 와. 파트너 BJ이다. 와. 프로게이머 BJ이다. 와. 프로게이머의 파트너 BJ이다. 와. 저 카림이에요. 반갑습니다. 지오님. 저 포펫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님은 못 와요. 저 포펫. 추천 좀 해주세요. 지오님. 안 돼요. 저 라이센스 L1 따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 프로 한번 하고 오시죠. 아 지금 L1까지 따고 있는데. 힘듭니다. 지오님.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근데 태판이 형 그거 안 들어가진 거 어떡해요? 뭐? 형 계정이요. 어? 형 계정 안 들어가진 거예요. 몰라 지금. 그냥 포기했어.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렉스. 렉스. 렌드위 치대도 안 돼. 하아. 광산. 직제. 정밀. 233억 점점. 잠깐만. 지금 몇 Foot. 까지. 조 integrated. 조금 single. 펜프라는 후. 어어. 어gh. 으아.. 호이. 워. 퍼 herd. 내 아이라엘의 월서사이에 리터산입니다. 새로운 무 zig기. س owned. 두 해석. migraph아 yea 있습. 기가 태같아 합니다. 있는 에어 occurrence 아 근데 저기.. 작업을 너무 쓰러졌어 대장 정지 먹었어요 아니 사회는 모르겠습니다 아 충원들한테 뭐라 하지마 형 사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계정 좀 체인지할게요 누구꺼 쓰라고 나? 베리트님꺼야? 베리트꺼 모르는데 일단 계정 좀 체인지할게요 일단 제 계정 접속하면 지금 정지 떠요 아 정지가 아니고 접속이 제한된다고 떠요 제꺼 지금 접속하면 접속이 제한된 아이디라고 뜹니다 제꺼로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뜹니다 제꺼는 지금 잃었습니다 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제작용품으로부터 일시 터뜨리로부터 해결하십시오 제작용품으로부터 해결하려는